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22절 말씀 잘하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죽게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일은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일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어 싸운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일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데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아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신 덕분에 저를 포함해서 14사람 우리 혼드라스 선교를 은혜 가운데 잘 마치고 돌아온 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어린아이들이 갖고 노는 조립하는 레고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덴마크가 본사라고 그러는데 그 본사에 레고 파괴 가면 별하별 것을 다 만들어 놨대요 세상에서 만들지 못하는 물건이 없을 정도로 레고로 조립을 해서 만들어 놓은 것들이 참 장관을 이루고 있다 그런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오늘 한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이 청년에 대한 이야기는 마태, 마가, 누가 보금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세 보금서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이 사람은 청년이고 부자이고 관원입니다 젊음을 가졌고 물질을 가졌고 명예를 갖춘 아주 훌륭한 청년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자기의 힘으로 레고를 깨 맞추듯이 하나씩 하나씩 완성해 가고 있는데 한 가지 영생의 문제만큼은 완성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영생의 문제를 완성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주석과 바클리라고 하는 사람은 영생이라고 하는 문제를 이 청년이 이해한 영생은 행복과 만족과 하나님과 함께하는 평안이다 그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개명들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청년이 이르되 어느 개명입니까? 예수님은 인간에게 주신 개명들을 열거하십니다 살인, 간음, 도둑질, 거짓 증언하지 말라 또 내 부모를 사랑하라 즉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러자 청년은 이 모든 것을 다 지켜 싸운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청년이 이해하기는 율법을 지키고 선행을 행하는 모든 것을 자기가 하였다고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다시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온전하고자 할 진데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실 때에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다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제자의 삶에서 가난한 자들을 도우라고 하는 것에 우리가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기 위해서 무조건 재물을 포기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아닙니다 성경은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지 돈 자체가 나쁘다 그렇게 설명한 내용은 없어요 주님의 명령에 따라 구제하기 위해서 오히려 돈이 필요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돈은 용도에 따라 의로운 것이 될 수도 있고 불이한 것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필 예수님은 부자 청년에게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고 했을까 이 청년은 자신의 힘으로 모든 것을 이루려고 하는 청년입니다 마치 레고를 조립을 해 가지고 인생을 완성시키고 행복을 가지려고 하는 청년이었습니다 젊음, 물질, 권력 모든 것은 다 만들었는데 이제 영생을 얻음으로 자신의 삶을 레고로 완성하듯이 성공적인 인생을 만들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청년이 짜 맞춰왔던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부분 물질의 문제를 완전히 허물라고 한 것입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너 중심의 삶에서 오늘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주님 중심적인 삶으로 살아가야 할 것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이 청년은 내 자신의 힘을 통해서 하나하나 레고를 짜 맞추듯이 인생의 행복을 누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그 마음을 보시고 가장 중심적인 물질을 그곳에서 빼버리고 내가 레고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나의 중심적인 삶, 말씀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영생은 인간이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는 영생의 삶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일에 내 마음을 빼앗기는 것 너무나 소중하여 주님을 따르는 일에 오히려 방해가 되는 것을 없애버리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도 가장 소중한 것은 백세 때 얻은 독자 이삭이었습니다 자신의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정도로 참 귀한 독자 이삭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독자 이삭을 나에게 바치라고 할 때에 아브라함은 기꺼이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바치려고 할 때에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유하는 줄을 아느라 오히려 독자 이삭도 일치 아니하고 하나님의 큰 축복을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내려주셨습니다 부자 청년은 선택의 기로에서 자신의 생각을 버리지 못하였습니다 자신이 인생을 맞추어 간다는 레고의 개념을 버리지 못하고 자기가 이제껏 살아온 방식대로 자기의 고집대로 자기의 주장대로 영생의 문턱에서 그만 떠나버리게 된 것입니다 영생의 길을 가는 이들은 이 세상에서 자신의 삶을 지탱하였던 모든 것까지도 포기할 줄 아는 자신이 귀중하게 여겼던 것이 하나님 나라의 무가치한 것임을 확인하게 될 때에 오늘 그것을 과감하게 보일 수 있는 이러한 사실을 주님이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부자 청년에게 왜 이렇게 큰 도전을 주셨습니까 삶의 주권의 문제입니다 삶의 주권을 주님에게 맡기라고 하신 것입니다 부자 청년은 자신의 힘으로 주님을 끌어들여서 영생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자기의 힘으로 인생의 행복을 이루려고 하였던 것입니다 주님은 오히려 내 삶을 붙들고 있는 것을 온전히 버리고 주님께 의지하며 나아가게 될 때에 영생의 삶,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을 말씀해 주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부자 청년과 다르지가 않습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존재를 나의 삶에 행복을 주시는 분 나의 삶에 어떠한 축복을 주시는 분으로 우리의 레고에 예수님을 끼워 맞추려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농부가 송아지 두 마리를 낳았대요 그래서 부인에게 이 송아지 두 마리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 드립시다 부인이 어떤 송아지입니까? 그랬더니 얘기를 안 해요 그러다 어느 날 송아지 한 마리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부인이 물었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것이 죽었어? 당신 것이 죽었어? 물론 하나님의 것이 죽었어 오늘 우리는 늘 아전인수예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하면서도 나에게 유리한 것을 우리가 선택하며 나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번 선교 중에 우리 큐티를 하면서 예수님의 새벽 기도하시는 모습이 나왔어요 오늘 새벽 미명에 예수님이 기도를 하셨습니다 왜 기도를 하신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위해서 바쁜 가운데서도 새벽 미명에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오늘 주님의 뜻이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오늘 우리가 자동차를 타게 되면 새로운 지역을 갈 때 GPS에 목적지를 넣어요 오늘 기도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해 주세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알게 해주세요 그래서 GPS에 그 방향을 넣는 것이 바로 저는 기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방향이 정해지면 오늘 자동차를 몰고 가는 것이죠 가다 보면 스탑 사인도 있습니다 그럼 멈춰야 되는 거예요 또 우회전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아무런 장애물이 없을 때는 가스 페달을 눌러서 빠르게 갈 수도 있는 것이 오늘 우리 인생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늘 오늘 주님의 뜻대로 우리가 기도하고 주님의 뜻을 찾아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의 제자의 삶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 주님께서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갈치와 질서를 역전시키는 것입니다 오늘 영생의 삶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지만은 날마다 날마다 주님이 주신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영생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위로함을 받게 되고 온유한 사람이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배부르게 되고 국률이 여기는 자가 국률함이 여김을 받게 되고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보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실서와 완전히 반대이죠 오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게 될 때에 영생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성찬을 받는 주일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에게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언약 즉 새로운 약속의 관계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이 시간 주님과 새로운 약속을 다짐하는 귀한 성찬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주님의 갈보리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배로운 피로 나를 구원하시고 영생의 길을 걷게 하셨사오니 이제 영생의 길을 걷는 주님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짐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추천드립니다 이제 성찬의 떡과 잔을 통하여 지금까지 내 생각과 내 주장으로 주님을 나의 삶에 끼워 맞추려고 하는 내고의 개념을 없애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주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나를 주관하시고 영생의 길을 걷는 진정한 영생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참 제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원합니다 고백하며 나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에 성찬을 받습니다 영생을 얻은 저희들 영생의 기쁨을 누리는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